cuma 니대 Corn & fry 아유.. 오늘 너무 많이 마셨구만 으.. 으앙 우리 귀여운 딸하고 우리 귀여운 아들하고 우리 이쁜 마누라 빨리 보러 가야지 오늘 술 한잔 거기서 정말 기분 좋구만 똑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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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밤 12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와 이 인은 엄마 아빠 언제 와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하다 어디서 또 술 먹고서 길바닥에서 가루도 부여잡고 토하면서 집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야 퍼즐로 자느라고 우리 사랑하는 마누라 내가 정말 살아가는 거 술냄새 오늘 우리 셋째 가져볼까 우리 마누라가 제일 이쁘다 내가 못살아 증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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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누라 가만히 있어봐 오늘 아주 그냥 너무 이뻐버려 내가 수주 착각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간이 몇 시 지독한 술냄새 토해버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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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누라도 뽀뽀해줬으니까 우리 귀여운 아들 아들 아냐아냐아냐 우리 딸이 죽겠다 우리 마누라 뽀뽀를 해줘야 돼 아 싫어 아 왜 이래 진짜 톨냄새 다이냄새 촌냄새 다 싫다고 왜 뭐야 진짜 우리 이쁜딸 우리 이딸부터 어디 갔어 뽀뽀해줘야되는데 아, 아빠! 오늘 아빠가 요로로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! 오오오오! 가까이 오지마! 가까이 오지마! 다들 꼭 껴안아가지고 뽀뽀해버려야겠다! 슬라 슬라 슬라! 아빠가 뽀뽀해 주니까 좋지? 아이, 그나저나? 니아는 어디 있지? 어? 리아야? 리아야? 아빠가 뽀뽀해줘야 되는데 어디 숨은? 여기 있나? 이 녀석 수고 왔구나 가르치인가 보다! 우리 귀여운 아들 어딨어? 잡으면 아주 뽀뽀해줄 거야! 어디 있지? 끝났나? 여기에도 없네 난 내가 봐야겠다 넌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아마 저 뽀뽀에 바로 뽀뽀로 당해버리면 나 정신을 잃을 거라고 뽀뽀 여기 있었네 우리 리아 뽀뽀로 해줘야겠다 우리 내가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뽀뽀? 우리 리아는 이쁘니까 특별히 텃바닥까지 이제 가야겠다 오늘 술을 많이 먹었더니 기분이 좋네 아휴 이제 푹 자야겠다 인생 뭐 별거 있냐고 인생 뭐 있냐고 이거 자야지 우리策 양배ooky Apa 숙소 spe유 악 Committee 끝 은 Selene 아빠 자나? 아빠 자는 것 같은데? 오... 진짜 아빠 토 냄새 때문에 기절 할 뻔했잖아 crois 누웸 와! 발냄새! 와! 아! 발냄새! 아! 마이! 마이! 아이스! 엏! 아... 저 부장이라던 놈은 맨날 놔봐! 역시 우리 가족이 출거라니까... 아! 아! 아이엄! 불톰! 오? 우리 이쁜 아들딸이.. 여기있었네 오π... 맞다 내 정신이 형 보 뽀뽀해 준다는거 깜 complementary 으으음... 우리 이쁜 아들 뽀뽀해줄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디에 도망가? 아이고 코리아 술 냄새 때문에 잠깐 정신을 잃었어 우리 애교 마누라 딸 아니 리아야 무슨 일이야? 가봐 또 뽀뽀할려 그래 잘 막아줘 봐 아 땡해 잘 막아줘 봐 내가 숨었어 어디 있나? 어디로 도망간 거야? 잡으면 아주 연속으로 뽀뽀를 다섯 방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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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방 아니면 99 방을 박아줘야지 역시 우리 가족 밖에 없다니까 어디 숨은 거야 쇼파레가 쇼파레 여기서 만나 아닌구나 못 찾을 줄 알지 내가 냉장고 안에 숨었구나 냉장고 안에 숨었구나 여기도 없어? 덜덜덜덜 덜덜덜 덜덜덜 덜덜 빈틈아 조용히 이래서 걸리겠어 저기서 소리가 나네 엑 아 우리 귀여운 요로로 소리가 나는구나 여기다 숨어있었네 뽀뽀해줘야지 아 잠깐만! 토가 나온다! 괜찮아? 뽀뽀할 수 있어! 아빠는 뽀뽀할 수 있어! 여보! 여보! 잠깐만! 잠깐만! 스톱! 무슨 일이지? 여보 있잖아! 뽀뽀하기 전에!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옆집! 옆집 쥐랄몬이 왜 뽀뽀 안 해줘? 걔는 서운하게 해! 왜 우리한테만 해줘? 옆집 쥐랄몬도 우리 가족이나 뭐 마찬가지 되게 친근한 그런 이웃인데 맞다! 깜빡할 뻔했네! 다음에 뽀뽀해준다는 거야! 깜빡했네! 옆집에 있는 쥐랄몬에게 가야겠다! 뽀뽀해줘야지! 그래요! 갔다 와요! 갔다 올게! 비 내린 호남 속! 아 잠깐만! 남의 열차에 흩날리는 열차 열차 뚠딴딴 뚠뚠딴딴 뚠딴딴 뚠딴딴 쥐랄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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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옮기느라 힘들어 죽을뻔 했네. 아휴 아줌바. 아무튼 술 많이 드신 것 같으니까. 전 옮겼으니까 갈게요. 어 그래 고마워. 설마 지라에몽한테도 뽀뽀한 건 아니겠지? 아휴 아빠 술 냄새 좀 봐라. 너무 싫어. 양말에서 쥐두부 냄새가 나. 그거는 아빠 양말냄새가 아니라 아빠 발냄새야. 원래 그랬어. 중독된다. 멈출 수 없어. 계속 왔다는 미용이야. 어 뭐야. 전화가 오는데? 엄마 잠깐 전화 좀 받을게. 여보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저는 잉 대리님이랑 같이 회사를 근무하고 있는 택사원이라고 합니다. 아 네 택사원 무슨 일이죠? 아휴 오늘. 그 잉 대리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걱정돼서 전화했어요. 아 오늘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셨군요. 아휴 요즘에 잉 대리님이 사장님이랑 여러가지 높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혼이 나고 있거든요. 아휴 우리 여보가요? 어? 그래서 술 마실 때 가족들 때문에 버텼다. 가족들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하세요. 아휴 하여튼 내일 출근하셔야 되니 내일 꼭 좀 부탁드려서 제대로 오게 해주세요. 아 네 그 들어가세요. 네. 얘들아 들었지? 아휴 아휴 아휴. 으응.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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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네 아휴 어제 그 3차 간 자는걸 안 갔어야 되는 건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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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근데 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어제 나 실수한 거 아니야. 어떻게 집에 들어오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아유 아 여보 속 쓰리다 속 쓰리? 내가 아침 콩나물 꾹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니까 말이야 여보 내가 어제 집에 와가지고 뭐 실수한 건 없겠지? 우리 여보가 무슨 실수를 해요 일하느라 힘들면 그렇게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내가 어깨 좀 주물러줄게 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 아mud어봐 나도 죽을려줄게 바바바바바보 아니 서비스가 오늘 왜 이렇게 좋아 아유 내가 어제 뭐 실수 한 거 없어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니 나 먼저 출근해야겠다 나 출근하고 올게 여보 아유 어쩔 수 없어 와예 뭐하지 다녀와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여보 어어 아유 사랑해요 아니 여보 갑자기 뽀뽀를 어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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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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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! 아휴 아휴 왜 갑자기 나한테 뽀뽀를 어휴 아 여튼 뭐 오늘 출근 갔다 올게요 오늘 기분 좋게 출근할 수 있겠군 정말 고마워 안녕히 오세요 안녕 오늘도 사장님한테 많이 혼나겠지만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출근하는 거야 가자 인겨맨! 오늘 있어 안녕 род 나 할로